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 82타는요 82타는 추천 금액이 500만원 이구요 동종목은 제가 추천한 금액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잘하면 1000% 까지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맥시멈 일단 500만원으로 책정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금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저가로 추천하는 종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보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 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82타는 추천을 하듯이 2016년도 6월 21 야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 까지 자금 마치 730일 동안 홀딩을 하면서 기다렸던 수익률이 지금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요 자 240탄 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가 240개를 추천을 했는데요 그 수익률 보시면서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대박 주식 시리즈의 주행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산의 현금 흐름도 아주 대단히 좋고 자 그리고 대주주 물량도 아주 그런 튼실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재산이 얼마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1,000원 입니다 11,000원 자 11,000원의 꼭지 목표가를 때려 맞고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1000%짜리 수익률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제 간단하게 자 여기 시행일 이라고 나오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00만원으로 1억 벌기 자 무한도전 시작한 날이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2년 동안의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구요 이제 다음 수익률은 전업투자 입니다 시행일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여기가 얼마냐 요 구간이 바로 11,000원 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연일 급락을 해서요 이번 급락장에 4,000원 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4,000원 까지 자 4,000원 까지 주가가 빠지다가 지금 50%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급등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가지 입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급등을 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,000원 짜리가 4,000원 까지 빠지니까 반토막이 넘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하게 지금 반등권이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제가 추천금액을 5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자 사회환원금도 250만원 받을 수 있구요 그리고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이런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2IMF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붉은 태양의 위기능력을 보시게 될 것이다 자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자 여기 분석일이라고 나오죠 여기 밑에가 아니라 요 위에 입니다 우에 자 여기 음봉 하나 여기 음봉 하나에요 바로 여기 입니다 자 미국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개미들한테 월가이들이 현물 주식 주식을 전부 다 다 수익실현을 하고 파생상품에 엄청나게 배팅을 한 날이 포지션의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요 날 급락이 어마어마하게 왔구요 그 다음날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락이 왔습니다 자 제가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 아 저 대한민국장 9시 시작하기 전에 56번에 부랴부랴 글을 썼습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을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다우시장에서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부터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제가 터질 줄 알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터질 줄 알고 제가 분석을 했을까요 분석한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usd 이라고 나오죠 usd usd 자 미국 3대 종합주가 코스닥 나스닥 smp 그 다음에 국제유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이 수익률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선물을 거래를 하면서 제가 이미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,5년 후에 분명히 대공황이 올 것인데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수익률 이 수익률을 자그마치 4년치를 여러분들한테 참고자료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급락한 거로 알고 있지만 이걸 기획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월가애들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유튜브나 아니면 TV 증권방송 TV에 지금 계속 채널을 돌려가면서 자 이제 종합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렇게 자료를 찾는 분들 많으시지만 그 유명한 분들 다 제껴놓고 제가 이렇게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시황분석을 저처럼 이렇게 내린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지금 오는 건데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1,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인데요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 금융이론은요 주식 서적을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왜? 이것은 제가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이 잠재자산이라는 금융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서적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 금융이론인데 이 잠재자산을 보면 꼭지 목표가를 할 수 있고 잠재자산을 보면 바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어떻게 대박이 터지는가 자 왼쪽에 아까 보셨던 240탄 시리즈요 자 240탄 시리즈를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추천을 하고 동시에 매수한 회원님들입니다 자 자료가 포스트가 자그마치 여기 보시면 3년의 기적이라고 나오죠 자 이 수익률은 2년 동안의 수익률이지만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수익률을 보시면 자 달땡님 해가지고 이렇게 1640% 230% 이 수익률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만 골라가지고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자료 검색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전업투자입니다 자 왼쪽에 이거는 주식 투자 수익률이지만 전업투자 수익률이 이 포스트 다음부터 나오잖아요 자 저하고 같이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평생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사부작 사부작 자 50만원 100만원 뭐 많게 하는 300만원 매일 이렇게 전업투자 하면서 떼돈을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무조건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깐만요 요 자료를 제가 하나 더 올려야 되는데 제가 미처 올리지 못했네요 자 왼쪽에 보시면 자 이너서클 회원님 장기 수익률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포스트가요 자 자그마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자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회원 가입하시면 누구나 다 수익률이 공개가 됩니다 이렇게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익률을 왼쪽에 제가 추천한 종목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의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6%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게 배당 공시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국민기업 관성 카페에서 열심히 매일 포스트를 많이 써주시는 분 많이 써주시는 분은 제가 그 정성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사회환원금까지 동종목은 250만원을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사회환원금을 왜 지불을 하는가 자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네이버나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할 때 그 광고 금액으로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드리자 그렇게 해서 입으로 입소문이 내서 국민기업 관성이 알려지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포스트 하루에 하나 두개 세개 이렇게 쓴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500만원 1000만원짜리 추천주를 무료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제 마음을 움직이게 되려고 그러면 포스트를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2의 IMF가 왔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리잖아요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바로 이날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사람 없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두 배 세 배 넘게 폭발력이 있는 이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준비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에서 많게는 20, 30배까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나는 여기다가 포스트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힘들다 그러신 분은 그냥 무료 돈 내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가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그냥 돈 내고 돈이 되는 종목을 싹쓸이 하겠다 추천받겠다 그러신 분은 이 카페를 찾으시고요 자 무료 추천료를 받겠다 그리고 내가 포스트를 많이 써서 사회 한원금까지 추가로 받겠다 그러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서 열심히 국민기업 관성을 홍보해 주시는 포스트를 쓰시면 제가 그 정성이 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될 때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 주소도 드리고 그리고 사회 한원금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거는요 이 전업투자 수익률인데요 이 돈을 버는 비결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입니다 이 돈 버는 비결을 배우셔서 평생 편안하게 돈 벌고 싶다 그러신 분은 재무차트 교육 그리고 선물옵션 전업투자 교육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-2173-5680으로 문자를 먼저 주십시오 저는 종목 추첨 그 다음에 이런 상담은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제가 받지를 않아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제가 받지 않습니다 자 문자로 먼저 의뢰를 하시고 종목 추천을 받겠다 그러면 종목 추천 받겠다는 문자를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그렇게 해서 아 제가 저랑 같이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면 전화하십시오 라고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제가 11,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,000원 금액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가 지금 11,000원인데 자 이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,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,000원 근저가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지금 약 50%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세계공황위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을 얼마를 보냐 1,000원을 봅니다 1,000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7,000원인데요 현재가가 약 7,000원인데 자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오면 무조건 5토막에서 7토막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,000원까지 빠진다 자 이번 1,400포인트에도 4,000원 근저가까지 빠졌는데 이 종목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면 금융위기가 오는데 4,000원에서 반토막만 나도 2,000원 아닙니까 2,000원 근데 이 종목이 반토막 밖에 안 난다구요 반토막 이하로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2번 급락장에 바닥이 4,000원대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신생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이 무조건 4토막 4,000원에서 4토막 나면 1,000원입니다 1,000원 정말로 대공황이 와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터진다면 1,000원에서 반토막만 더 나면 500원입니다 500원이면 500원까지는 쳐다보지 맙시다 왜? 이 종목은 너무 재무구조가 좋거든요 이번에 4,000원에서 벌써 7,000원까지 올랐다는 건요 이 7,000원까지 올랐다는 건 거의 벌써 80%가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올인을 터뜨리셔야지 이번 급락장에 삼성전자에 동학운동을 한다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뉴스에 현혹이 돼서 삼성전자에 올라타봐야 완전 바닥에서 이번에 매수한 사람이 겨우 12% 3% 먹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4,5% 수익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런 급락장에 삼성전자를 미쳤다고 삽니까 이런 종목을 사면 벌써 80%가 넘어요 자 이 종목 저는 1,000원 봅니다 1,000원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,000%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 종목이 쉽게 이제 더 이상은 쉽게 안 빠질 거기 때문에 대공항이 오면 쉽게 안 빠질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자본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금액을 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자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를 찾아오시는데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문자상담 주고 받으면서 인연이 되시는 분들한테만 전화 연락을 하게끔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